안녕하세요. 메가스튜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이렇게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튜디 수학 강사 김기현이라고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2023 수능 대비를 위해 연간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이 될 거예요. 아마도 이 영상을 클릭한 여러분들 전부 다 각자 상황은 다를 거예요. 예비고삼 친구들 그래서 이제 수능 수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려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거고요. 또는 2022학년도 수능을 내가 시도를 했는데 혹시라도 원하는 성적이 잘 안 나와서 한 번 더 공부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겠죠. 각자의 상황이 어떻게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2023 수능에서는 정말로 모두 다 원하는 성적을 받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영상을 클릭한 친구들 아마도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앞으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조금은 궁금해서 눌러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요.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고요. 메가스터디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현장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커리큘럼 영상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수능 수학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강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고자 해요. 일단 제가 항상 수업하는 데 있어서 명심하는 문장 중 하나가 It is trivial 이라는 문장이 되는데요. 이 문장을 제가 맨 처음 어디서 봤을까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마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수학과에 들어가서 연습 문제를 푸는데 해설지에서 처음 이 문장을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수학 문제를 풀어. 근데 문제를 푸는데 야 이 문제가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문제를 보고 있으면 당연히 풀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보든 해설지를 보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해설지를 봤다라고 생각해봅시다. 해설지 왜 봐요? 당연하게도 내가 이 문제를 모르니까 뭔가 이 문제에 대한 풀이의 실마리를 배우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해설지를 보는 거 아닐까요? 저 또한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영어로 된 원서로 수학 공부를 쭉 하는데 연습 문제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해설지를 딱 봤죠. 해설지를 딱 보니까 야 내가 기대한 여러 가지 해설은커녕 딱 한 줄로 It is trivial 하고 해설이 끝나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벙친 거죠. 야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단어랑 다른 뜻이 있나? 라고 생각해서 네이버 백과사전에 다시 한 번 단어를 쳐봤는데 trivial이란 이 단어가 사소한 하찮은 이걸 조금 더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증명할 것 없이 자명한 조금 더 쉬운 말로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는 해설지를 기대하고 해설을 딱 펼쳐봤는데 갑자기 이 한 문장이 적혀 있길래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작성해주시는 교수님께서 이 문제를 봤는데 야 이 문제 꼭 해설이 필요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이제 해설을 쓸 필요를 못 느끼신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문장을 쓰고 그냥 끝내버리신 걸 텐데 내 입장에서는 어때? 난 이 문제 모르겠거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저는요. 이 경험에서 딱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누군가에게는 당연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일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요. 어떤 친구들은 당연하게도 잘 이해하면서 따라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친구들은 어? 저기서 왜 저렇게 넘어가지? 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개념 강의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정말로 모든 개념에 대해서 모든 문제풀이 과정에 대해서 꼼꼼하고 친절하게 한 줄 한 줄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기서 왜 저렇게 넘어가지? 에 대한 의문이 딱 들었으면 그 다음 아마도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배들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어주었던 많은 친구들이 이제 임무와 얘기해 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면 잠깐 왜 저렇게 되지? 라고 이제 의문을 딱 가지는 순간 선생님께서 똑같은 얘기 내가 가졌던 의문에 대해서 얘들아 이거는 이렇게 돼서 안 된다 라는 것들을 얘기해줘서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멱살을 잡고 끌어들이겠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갖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생님 저는 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강의에서 그렇게 조금의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제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 낭비 아닐까요?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친구들 또한 당연하게도 개념적인 부분 또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빈 부분들이 무조건 있을 거예요.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왜 넘어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라도 그럼 이 조건이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건드려 드리면서 언급을 해드릴 거니까 내가 안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 또는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전부 다 아우르시 있는 개념 강의 또는 문제풀이 강의를 하는 것이 저의 지향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러고 보면 이리스 트리비얼 당연하다 라는 단어가 조금은 우리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멀리 해야 되는 단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수능 수학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꼭 가져가야 될 태도가 될 거거든요. 당연히 처음 공부할 때는 당연하다. 왜 그럴까? 의문을 가지면서 공부하는 게 맞을 수 있겠지만 우리 수능 시험장에서 100분 동안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풀 건데 각각의 모든 문항에 대해서 아, 이 조건은 이런 조건 때문에 이런 논리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넘어갔지 이게 답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진 않을 거란 말이죠. 시험장에선 아마 그냥 보이는 대로 쭉 풀다 보니까 답 왜 이렇게 풀었어? 라고 하면 그렇게 풀리던데요? 라는 게 수능 시험장에서는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1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할 거잖아요. 마지막 수능 시험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쭉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실력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강의의 목표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 수능 수학을 위한 생각의 힘을 키우는 강의 저의 슬로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최근 수능 2022학년도 수능에 난이도 자체가 꽤나 어렵게 느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문항 배치도 조금은 낯설었을 수도 있고 문항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잘 못 풀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우리 수능 수학 앞부분에서 봤던 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멘탈이 나가가지고 잘 못 푼 친구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 결과적으로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기 위해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든 여러가지 생소한 N제든 파이널 모의고사든 결과적으로 이것들을 통해서 연습해서 수능 실전에서 시험을 보는 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생소한 조건이 나왔다 하더라도 야 이 조건에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뭐지? 그 다음 어떤 식으로 풀어낼 수 있지?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수학에 대한 실력의 기본적인 피지컬을 늘리시고 뭔가 문항을 보고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주셔야 되고요. 끝까지 문제풀이를 해서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는 실력을 신장시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무슨 강의를 들어서 몇 등급을 받겠다? 안됩니다. 강의는 여러분들의 보조적인 수단이 될 뿐이지 스스로 너희들이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고득점은 안된다.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저의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고요. 본격적으로 2023학년도 수능을 위해 커리큘럼이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의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이고요.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고 그리고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보완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김기현의 수능 수학 키고프 신규 제작한 강의고요. 각각의 강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이디어라는 강의 전면 개정했고요. 기출 생각집이라는 강의 양적으로 거의 3, 4배 이상을 늘려서 정규 개편했습니다. 커넥션이라는 문제풀이 현재 문항 보강했고요. 더블 커넥션이라는 공통 문항에 대해서 우리 고난도 문항을 대비할 수 있는 문항들로 신규 제작했다. 마지막 컬렉션 파이널 모의고사 회차를 훅 늘리고요. 마지막 앙코르 또한 최신 반영에서 업데이트했다. 아마도 저희 커리큘럼을 처음 듣는 친구들은 각각의 커리큘럼이 어떤 커리큘럼인지를 모를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한 번 눈에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초 개념부터 아이디어 기출 생각집 엔제 파이널 모의고사 마지막 정리까지 이렇게 모아두니까 나름 좀 책이 예쁘지 않을까요? 그만큼 내용적인 면에서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잘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올 한 해 기하에 대해서는 정규 커리큘럼을 진행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아쉽게 저 또한 느끼기는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 저의 개인적인 목표 중 하나가 작년에 진행했던 강의들에 대해서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훨씬 더 업데이트 시키는 것이 목표다 보니까 작년에 진행했던 선택과목들 그대로 좀 유지하게 됐다는 점 아마도 기하 선택자 친구들이요. 작년에 제 모의고사 해설 강의나 마지막 파이널 해설 강의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정말로 기하 열심히 그리고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올 한 해 같이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되 그만큼 공통과목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본 기초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이전에 들어오는 기본 개념 강의가 되겠고요. 올해 신규 제작한 강의가 됩니다. 일단 공통과목 수학원 수학2에 대해서만 진행을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교과서 기본 개념과 조금은 다양한 유형 학습이 필요한 수험생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수능 킥오프 수능 수학을 시작하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제 다음 커리큘럼인 아이디어와 기출 생각집에서 본격적으로 기출 문제를 다루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제가 기출 문제를 갑자기 다루려고 하니까 조금은 어려움이 느껴져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게는 각각의 단원에 대해서 얘들아 이런 기본 개념이 있고 이런 기본 개념들은 이런 대표 유형들의 문제가 있단다 라는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그 유형들에 대한 전문항 풀이를 강의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 본교제가 있고요. 그 본교제와 1대1 매칭이 되는 워크북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들을 조금은 생소한 다른 유형들의 문제들로 스스로 풀어낼 수 있도록 워크북까지 준비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해설지까지 본교제와 워크북에 해당하는 해설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는 스스로 문제를 풀고 워크북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해설지를 통해서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키고프다 라는 건 뭔가 내가 기출 문제를 바로 풀기에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 또는 선생님 제가 수원수트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은 빠르게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들을 조금은 컴팩트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에게 최적의 강의가 될 겁니다. 알았죠? 두 번째 김기현의 생각 아이디어 작년 2022 수능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가장 많이 사랑받은 강의와 교제가 될 거예요. 일단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미적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요. 말 그대로 개념 강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라고 하면 모두들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교과서 기본 개념을 실제 문제풀이에 적용하려고 하면 조금은 괴리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선생님 대충 개념은 푼 것 같은데 문제를 풀려고 하면 막상 아무것도 안 풀려요. 라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배운 개념이 문제에 어떤 식으로 변형되어서 적용이 되고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고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간접 경험을 하셔야 돼요. 얘들아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는 우리 이런 생각들 좀 해볼까? 또는 이런 표현들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개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본 개념을 배웠는데 이게 조금의 형태가 바뀌면 이렇게도 너희들한테 제시될 수 있단다? 라는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수학에 필요한 모든 개념 그리고 문제풀이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생각으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아마도 작년에 이 강의가 수험생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뭐가 될까 생각해 보면 이 교재 안에는요.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를 한글로 친절하게 전부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아마도 가끔 이런 경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문제를 풀어. 해설지를 봐. 야 해설지에서 갑자기 왜 이런 시작을 하지? 또는 케이스를 이렇게 분류하는데 왜 이렇게 나눠야 되지? 또는 시작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아예 감을 못 잡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문제풀이의 간극, 간극을 저의 생각들로 전부 다 메워드리겠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들어보시잖아요. 아마도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선생님 다른 문제를 푸는데 또는 아이디어 교재를 통해 복습을 하는데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이런 친구들 너무나도 많아요. 게다가 두 번째로 아이디어는 개념 강의다 보니까 교재 안에 자세한 설명들을 전부 다 넣어놨고요. 한 줄 한 줄 한 줄 제가 전부 다 작성하고 한글 조판까지 제가 다 작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와 교재 정말로 매칭이 잘 될 거고 쭉 강의를 듣고 나서 교재를 한 줄 한 줄 다시 읽으면서 아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 거구나 라는 것들을 복습하는 효과까지 누리게 될 거다. 알았죠? 이 교재 안에는요. 개념 강의다 보니까 기본 예제부터 우리 사관학교 경찰대 기출문제까지 전부 다 들어있게 되겠고요. 필수적이면서도 심화적인 개념까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기본 개념으로부터 조금은 4점짜리 문항들을 푸는 데 있어서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도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금은 효율적인 풀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부 다 설명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설명해드린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마지막 수능 전날까지도 여기서 했던 아이디어들 그대로 계속 반복할 거다. 그래서 제 풀 커리큘럼을 따르는 친구들은 종종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모의고사 풀다 보면 선생님이 이 문제 풀 때 설명하실 때 어떤 설명할지가 이미 다 떠올라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풀어낼지를 여러 번 계속 반복시키면서 떠먹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씹고 삼키기만 하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시면 정말로 2023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믿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 내에 있는 전문항 당연하게도 문제풀이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김기현의 기출생각집 올해 이제 정규 개편한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이디어? 기출생각집 같이 모아놔도 아주 예뻐요. 아주 예쁜 그러니까 우리의 책꼬지에 꽂아는 교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생각집이요. 작년에 비해서 양적으로 거의 한 3, 4배 이상을 늘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수학원, 수학2 제가 지금 이 커리큘럼을 찍는 12월 초 개강되어 있고요. 수학원의 경우는 이미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수학2는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또한 곧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안에는 현행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가 전부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2022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면서 야, 기출문제가 당연히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조금은 낯선 문항들도 연습을 해야겠구나 라고 이제 느낀 친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가원, 기출문제 당연히 중요해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 교육청 기출문제 그리고 사관학교, 경찰대 거기에 나머지 N제까지 그래서 중요한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를 여기는 기출생각집에서 전부 다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원, 수학도 공통문항 각각 370문항 정도씩 진행이 되고 있고 선택과목 또한 2, 300문항 정도를 이제 진행하면서 단언컨대 기출문제는 기출생각집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OT도 들어있으니까 OT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딱 네 글자로 말씀을 드리면 기김김기 따라해봅시다. 기김김기 기출하면 김기현 김기현하면 기출이다. 저 선생님 왜 저러고 있지? 그럴 수 있지만 그만큼 자신있게 준비했다는 거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생각집 한건으로 기출문제는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문제들 열심히 풀어주시고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OT 영상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김기현의 문제풀이 커넥션이 되겠고요. 말 그대로 이제 조금의 추가적인 부분까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수원, 수2 그리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에 대한 N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난도 또는 고난도 문항을 집중 대비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아마 앞쪽에 있는 수능킥오프 그리고 아이디어, 기출생각집까지 해서 기본적인 대표 유형 그리고 기출문제들까지 열심히 잘 다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그 부분들이 완벽히 내 것이 되었을까? 라는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문항들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당연하게도 기출문제들을 변형한 것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기출문제에서 보지 못했을 조금은 낯선, 생소한 문항들도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조금은 다루지 못했을 사관학교 기출킬러까지도 함께 좀 다루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점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넥션에서 기출킬러까지 전부 다 다뤘지만 그러한 평가원 교육청킬러는 전부 다 기출생각집으로 다 빼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작문항의 양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한 가지 이제 추가를 드린 게 더블 커넥션이라는 부분이 될 건데 이 더블 커넥션이다 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냐면 15번, 22번 같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고난도 문항이 있죠. 100점을 위해서 공통 문항은 당연히 다 맞아야겠다 라는 마인드를 가져주셔야 되는데 그런 문항들을 집중 대비할 수 있도록 수원, 수2 만점을 위해 전체 자작문항으로만 구성한 추가 컨텐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커넥션은요. 수원, 수2 확률과 통계 미적분까지 들어오고요. 여기는 더블 커넥션은 수원, 수2 공통 문항에 대해서만 진행이 될 점이 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 문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OT 영상에서 그때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올해의 커리큘럼 컬렉션 실전모의구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기현의 안목으로 선보이는 김기현의 실전모의구사가 됩니다. 컬렉션부터는 기학까지 포함해서 전과목 진행이 되고요. 6월, 9월 평가안의 최신 경향을 반영해서 100% 자작 문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실전모의구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딱 하나. 1번부터 30번까지 제한된 시간 내에 내가 풀 수 있는 문항들을 완벽하게 다 풀어낼 수 있고 조금은 부족한 점들을 찾아내고 아, 이 부분을 내가 보완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목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컬렉션이라는 문항은요. 첫 번째로 낯선 문항들 많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조금은 생소한 문항 배치 또한 시도해 볼 예정이에요. 아마도 2022학년도 수능을 보면서 여러 친구들이 선생님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생소한 야, 이 문제가 왜 여기 위치에 있지? 라는 경험을 한 친구들도 종종 있거든요. 아마도 평가안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그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실전모의구사잖아요. 나올 수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 최대한 덜 당황할 수 있도록 문항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할 거고요. 작년에 이제 조금은 좋게 봐주셔서 선생님 회차가 조금 더 늘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해 준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회차 또한 훅 늘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회차 그리고 구체적인 출시 일정에 대해서는 OT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부족함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김기현의 앙코르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요. 김기현의 앙코르 마지막 총정리 강좌가 되고요. 우리 수학 1, 수학 2 공통 개념에 대해서 이제 얘들아 우리 조금은 어려운 문제들만 풀다 보니까 이런 부분 놓칠 수도 있어.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우리 챙겨가야 돼? 라는 부분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10월 정도에 진행이 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 제가 이제 수능 전에 마지막으로 조금은 총정리를 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리고 내가 개념을 제대로 다시 한번 알고는 있는 것인지 조금은 찝찝한 부분이 있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2, 3점짜리 그리고 꼭 나오는 기본 4점짜리 연습들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기현의 플러스 알파 이 또한 저의 커리큘럼의 일부다라고 생각하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모든 모의고사에 대해서 4점짜리 전문항, 기하까지 포함하여 전부 다 해설 강의를 진행합니다. 진행하는 이유는 딱 하나 저를 믿고 커리큘럼을 쭉 따라오는 친구들에게 얘들아 우리 이 강의만 열심히 듣고 너희 걸로 복습만 열심히 했다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다 풀어낼 수 있어라는 걸 함께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 커리큘럼의 일부다라고 생각하시고 아, 내가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틀렸는데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해설 강의를 통해 배워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설 강의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단순히 풀고 끝이 아니라 각각의 조건에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를 전부 다 언급해 드릴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강의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따라와 주세요. 올해 커리큘럼 전체적인 일정표 대략적인 안이 될 거고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데드라인을 잡아놨고 현장 강의 일정 또는 중간중간의 여러 가지 사정들로 혹시라도 앞뒤로 1, 2주 정도는 조금은 앞당겨지거나 조금은 미뤄질 수 있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로 2월달 겨울방학 때까지는 수능, 수학, 킥오프, 공통과목, 아이디어, 공통과목, 선택과목 전부 기하 제외, 그리고 기출 생각집은 이미 개강을 했고 수학원 같은 경우에는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2까지 해서 겨울방학 때 전부 다 완강이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우리 공부의 기준선이 어디가 돼야 될까 생각하면 여기는 6월이 될 거거든요. 우리 당연하게도 6월 모의고사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라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겨울방학 때까지 여기 있는 개념 부분과 기출 부분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3월 시작하면서 커넥션을 통해서 수원, 수트 공통과목 조금은 낯선 문항들을 자작문항으로 연습하게 될 거고 선택과목,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기출문제, 기출문제 킬러까지 전부 다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6월 평가원 이전에 커넥션 공통과목, 그리고 선택과목은 기출 생각집까지 전부 다 완강이 될 거예요. 아마도 우리 6월 모의고사는 공통과목은 전범위가 되고요. 선택과목은 딱 절반까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부분 열심히 따라오면서 6월 평가원 잘 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6월 평가원을 보고 나면 조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야, 내가 공통과목도 제대로 안 돼 있구나. 또는 선택과목도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6월 이후부터 이제 선택과목 커넥션을 통해서 조금은 낯설 수 있는 생소한 문항들을 연습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더블 커넥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번 또는 22번까지 우리가 연습할 수 있도록 고난도 문항을 함께 준비하겠다. 이렇게 여름을 보내고 나서 본격적인 8월부터는 김기환의 파이널 컬렉션이 진행이 될 거고요. 기하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진행이 될 점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앙코르라는 총정리 강좌에 3월부터 10월까지는 전과목 모의고사 해설강의 기하가 포함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조금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강 계획에 참고해주세요. 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한 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 수능 수학을 제가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 상황이 이러이러이러 하거든요. 그럼 선생님의 커리큘럼에 무엇부터 들어야 될까요? 또는 제가 수능 수학을 거의 처음 공부하는데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물론 전부 따라올 수 있게 저는 만들어 드릴 거고요. 아까 커리큘럼 OT 영상 첫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고 친절하게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당연하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부 다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각자의 상황이 전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안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내가 만약에 수능 수학이 거의 처음이다. 또는 각각의 대표 유형들을 아직은 조금은 수월하게 풀기가 조금 힘들다. 싶다면 당연하게도 김기현의 수능 수학 킥오프로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킥오프를 하면서 여유가 된다면 아이디어를 함께 들으시면 훨씬 더 좋겠죠. 기본 개념과 유형들을 연습하시고 실제 수능에서는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고 필요한 개념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각각의 조건에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될까 라는 걸 아이디어와 함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킥오프 안에는 워크북까지 들어 있습니다. 워크북 함께 풀어주시면 당연히 좋을 거예요. 두 번째 선생님 제가요 예비 고3인데요. 고등학 2학년 때 나름 내신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또는요. 선생님 제가 N수생인데요. 나름 개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는 친구들은 바로 아이디어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아이디어와 함께 꼭 공부해 주시기를 추천드리는 건 기출생각집이에요. 기출생각집 안에는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들 꼭 풀어야 되는 문항들 다 넣어놨다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에서 아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스스로 적용하는 연습을 기출생각집을 통해서 하자는 거. 알았죠? 그리고 여기는 아이디어에서는 기본적인 예제부터 경찰대, 사관학교 문항까지 함께 다루다 보니까 조금은 낯설 수 있는 문항들까지 같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기출생각집 안에는 이제 OT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킬러점프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킬러점프는 말 그대로 뭔가 우리 유튜브 영상 볼 때 광고 건너뛰기? 노래방에서의 뭔가 간주점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기출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 제가 그동안 나왔던 조금의 30번 또는 요즘의 느낌으로 22번 같은 고난도 문항을 풀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얘들아 이 부분에서는 잠깐 그런 킬러점프를 통해서 잠깐 넘어가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제 커넥션을 통해서 조금은 생소한 낯선 문항을 연습하고 싶어. 그때는 무조건 같이 공부하셔야죠. 커넥션을 통해서 조금은 낯설 수 있는 자작 문항들 3, 4점짜리 중난도 또는 고난도 문항을 연습하면서 기출에서 나왔던 킬러 문제 같이 공부해 주시길 추천드려요. 커넥션이 됐다 싶으면 더블 커넥션을 통해서 공통에서의 15번, 22번 전부 다 자작 문항으로 구성된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파이널 시기에는 컬렉션을 통해서 그리고 앙코르를 통해서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공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되 뒤쪽 부분을 공부하면서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앞부분을 다시 한번 꼭 공부해 달라는 거 알았죠?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공통과목 수원수트의 선택과목 하나 혹시 세 과목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조금 많은데요. 일단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겨울방학 또는 유혈평가원 이전에 개념과 기출을 차근차근 토대를 쌓고 있는 과정이다 생각이 든다면 무조건 일주일에 두 과목 정도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리거든요. 만약에 내가 능력이 된다면 수원수트 선택과목 세 과목을 다 해도 괜찮겠지만 세 과목을 다 하려고 하다가 한 과목도 제대로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육심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두 과목 정도를 메인으로 잡은 상태에서 월수금 하나 잡고 화목토 하나 잡으면서 아, 일단은 두 과목을 메인으로 잡고 끝내야겠다. 그러다 보면 한 과목이 언젠가 끝나겠죠. 그럼 그 끝난 시점에 나머지 한 과목을 추가해서 쭉 가져가겠다. 알았죠? 혹시라도 여유가 된다면 월수금, 화목토 공부한 다음에 일요일 정도에 나머지 한 과목을 공부해도 되겠지만 일단은 차근차근 가시기를 추천드리고 어차피 우리가 문제풀이 시즌 그래서 6월 이후가 된다면 수원수트 선택과목 다 같이 공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 하나, 하나 뭔가 도전 끼기 느낌으로 한 과목씩 끝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았죠? 선생님, 강의 예습과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수능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한다면 무조건 복습이죠. 이거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어떤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성적이 오른다? 절대로 아니죠. 강의를 들었다면 그 강의에서 배운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해요. 한 시간 강의를 들었다면 한 시간 이상을 투자해서 복습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습을 할 때는 첫 번째 강의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쭉 다시 한 번 읽으면서 선생님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런 얘기를 해 주셨지? 그리고 이러한 조건이 나왔으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해야 되는구나 조금은 나만의 언어로 다시 한 번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주시고요. 두 번째 여기서 배웠던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생소한 다른 문항들을 스스로 풀어주셔야 돼요. 워크북이 됐든 기초생각집이 됐든 갖고 있는 여러 가지 N제나 EBS 수특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 따라서 어떤 강의는 조금은 예습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념 강의에 대해서는 예습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죠. 내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다면. 그런데 기초생각집이나 문제풀이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무조건 문제를 푼 이후에 강의를 들으면서 비교하면서 들으셔야 훨씬 더 얻어갈 게 많단 말이죠. 어떤 강의에 대해서는 예습이 필요하고 어떤 강의에 대해서는 복습이 훨씬 더 중점이 되는 부분 이것들에 대해서는 각 강의의 OT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꼭 강의 OT 영상을 참고해 주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선생님 풀 커리큘럼으로 공부할 건데 혹시 각 커리큘럼에서 문제들이 조금 많이 겹치나요? 라고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거의 겹치지 않도록 구성했고요. 만약에 조금 겹치는 부분들은 어디가 될 거냐면 기초생각집에 있는 평가 문항들과 아이디어에서 각 단원별로 연습 문제가 10문제 정도씩 있을 건데 그 10문제 중에 한두 문항 정도씩은 조금은 겹칠 수 있다는 점 평가 문항들에 대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평가원 교육청 중요한 문항들은 전부 다 기초생각집에 들어있는데 아이디어에서 개념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어? 평가원에서 나왔던 이 아이디어는 꼭 배워야 된다 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 문제 10개 중에 한두 문제 정도씩은 겹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문항들은 절대로 겹치지 않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풀 커리큘럼을 따라오면서 정말로 넓고 깊게 공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 알았죠? 그래서 이후에 커넥션 컬렉션 자작 문항들은 절대로 겹치지 않도록 구성이 되어 있으니깐요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커리큘럼을 쭉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부족함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추가하면서 계속 저 또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깐요. 믿고 따라오신다면 2023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저 또한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과 함께 2023 수능을 위해서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커리큘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강의에서 만나요. 강의에서 만나요.